여기다 넣어도 돼? 왜 이상하게 넣어? 주먹이 넣어 이제 바지 해줄 때까지 긁는다 냄새 안 나는 간식인데? 신기하지? 그냥 본 거지 여기 없는데? 냄새가 안 나서 모르는 거야 그냥 넣어놔 그냥 넣어놔 그냥 넣어놔 뭐야? 저기 너네 집 고양이 냄새가 아파 거기? 거기야? 미쳤어 없어 어디 갔어? 왜? 놀려 우리 애 받아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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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이 어딨냐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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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그런 소리 내면 안 돼 아 그래? 어 그거는 진짜 극한에 잘못됐을 때만 쓰는 거야 기다려 아 그래? 나 맨날 우리 왜냐면 고양이들은 하잖아? 그러면은 하던지 그대로 멈추고 바로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얘기 안 할게 자 마지막 앉아 엎드려? 이제 마지막에 손 손 이렇게 알지? 없다 해줘 없다 끝 옳지 어떤 시야? 어 먹어 이거 아니니요? 야 이거 아니야 내가 먹을 때 관심 없는데 네가 먹을까 색깔이 똑같아서 또 그런가? 큰일나 너 놓치면 너 죽여버릴까 쟤 이제 너한테 약간 흥미 떨어질게 옳아 양치질 할래? 조롱아 양치질? 전 четalia 치카 치카 실수 실수다 너 치카 치카 너무 치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였어? 치카 치카 실수였어 이리와 해봐 아니야 가진 게 없잖아 되게 재미없게 던지지? 저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 담배빵이 있는 거야 너 일로 와 빨리 단호박 내놔 단호박 아니야 그러고 있어 재룡아 먹지는 말고 붕가붕가면 해도 돼? 먹지만 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나 우는 거 아니야? 아 안 무 아마 무는 척만 할 거 각자 자기 거래 재룡이 치만 먹고 이제 그거 먹는 거야? 너 입 벌려봐 방금 실이 뭐였는데? 귀엽다 대박 무서워 혼자 왜 저래? 무서워 아 안 물어 진짜? 응 눈은 척만해 안 잡혀 너무 쎈데? 얘 엄청 쎄 그래 raum 너무 쎄 너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